네 여러분 제가 농장에 왔다가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거는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꽃이 좀 맺히면 꽃이 피기 전에 많이들 꽃을 좀 잘라주시잖아요. 이렇게 탑돌이 지금 브래비폴리아입니다. 저도 브래비폴리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초록한 느낌으로 많이들 키우실 거예요. 그리고 꽃을 이제 보는 게 꽃이 피기는 하지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렇게 연륜이 있는 보세요. 브래비폴리아 보시면 이 느낌이 정말 많이 무거진 그런 아이들이라는 느낌이 딱 드실 텐데 꽃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피어있네요. 저도 이제 농장 나들이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와 꽃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힐링이 돼서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안 보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상에 담아서 아하하하 이래서 농장 나들이가 필요해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황홀하다. 이게 지금 브래비폴리아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같은 이제 탑돌이인데요. 선스타예요. 선스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선스타를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선스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올 때마다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있을 때 이선스타가 진짜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요것도 너무 예쁘지만 보시면 요거 이제 제가 가는 길에 펜댄스도 한번 보여드리고 펜댄스가 여러분 요렇게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거여가지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농분에다가 지금 심어 놓으신 건데 제가 이것도 그냥 팁을 하나 드려야겠다. 요거 지금 풀분이거든요. 풀분? 풀분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이제 롱분인데요. 요런 아이디어로 네 진짜 또 높은 롱분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네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거는 지금 어 매직잼일 것 같은데 매직잼인지 네티지 아 매직잼 네 매직잼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수영도 정말 예쁘죠? 이제 보여드릴 게 바로 요거 선스타. 어우 앞에 것도 너무 예뻤지만 예 지금 요거 선스타가 이렇게 큰데요. 지금 꽃이 봉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맺혀 있어요. 꽃이 피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유 다음에 왔을 때 이게 꽃이 피는 게 정말 오래 가잖아요. 다육이는 제가 다음에 농장 올 때 요거 선스타 활짝 꽃 피어있는 거는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환상적이네요. 오 너무 예뻐요. 진짜 어머. 제가 그 선스타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요렇게 꽃이 막 피어있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요기 와서 이렇게 진귀한 구경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아마 요 모습 때문에 선스타 키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리고 귀여운 리토스 아이들 좀 보세요. 아유 귀엽다. 이렇게 키핑장에 오면 내 거 이제 키우는 것도 좋고 음 기쁨과 힐링이 있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 거 구경하는 재미가 또 너무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키핑장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컬러염주아인데 아 역시 농장이 이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아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모습들도 너무 좋네요. 아유 세상에 그냥 너무 힐링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아유 네 오늘도 여러분들도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요렇게 영상 좀 담아보았고요. 아유 또 이렇게 짧게라도 예쁜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지금 자라고사이네 자라고사. 아 어머 입장이 요렇게 너무 멋집니다. 설구미임금. 음 어머 요거 보세요. 와 세상에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홍사입니다. 홍사 대박 와 너무 예쁘다. 홍사 아우 대박이네요. 요런 것도 네 힐링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거 봐 토끼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 토끼구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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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